하나, 둘, 셋, 아이전미! 하나, 내는 순간 문화 좀 오케! 안녕하세요, 아이전입니다! 주현미 선배님은 만인의 첫사랑이다. 이번에도 정말 너무 좋은 곡을 만나게 되어서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을 하게 됐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후렴구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사 속에 귀여운 매력까지 담겨있는 곡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강점은 귀여움! 죄송합니다. 무대에서의 발랄함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전원이 주현미 선배님의 멋진 곡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전원 화이팅! 10대 가스 다이어트 최고 인기 가스! 최고 인기 가요상임이겠습니다. 주현미!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한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 두근두근 가슴 두근두근 아삼 사랑인가봐 천리빛오 아삼 왕hoe 디노